아니 지금 보험 어떻게 가입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? 저 보험망이 아주 저렴하면서 보장요용은 좋게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보장무석 꼭꼭 받아보세요 굿모닝 보험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험망 그전에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 보험망이요 기존에 가입된 보장내용 혹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한테 가입하신 몇만명 고객분들 혹시 가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?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험망이요 일단은 보장무석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저 보험망도 보험업계에서 일한지 18년째 되고 있지만 지금 많이 가입이 된 것 같은데 암진당금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열과 허혈성, 수수비는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담보를 삭제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삭제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 보험망이 무료 증권 분석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드리고 또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보완을 한 다음에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거품을 쫙쫙 줄일 거고요 거기서 좀 더 기존에 미흡한 부분들, 가족력이나 지금 현재 병력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암이나 뇌질환,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고혈압, 당뇨플랜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드릴게요 전부 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고객분들은 무료 상담인데 또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유튜버는 그냥 무료 상담이라고 해놓고 5만원이나 10만원 받던데 보험망은 따로 돈을 받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저 보험망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보험료를 쫙쫙 줄여드리고요 매월 급여를 받는 다음에 통장에 입금하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통장에 구멍이 있는 거 같아 바로 그게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안 쌓이는 겁니다 저 보험망의 업무는 뭐냐면요 보험료, 기존에 예를 들어 40만원 납입했다 그럼 30만원, 20만원 줄여드릴 거고요 거기서 보장 한도는 올려드릴 거예요 보험망, 보험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장도 좋은 거고 보험료가 내려가면 보장은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보험망의 능력이고 마술이기 때문에 저 보험망이 A서부터 Z까지 꼼꼼히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보장 내용은 좋게 업업 시켜드릴 겁니다 일단은 무료 상담이니까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, 보장 대비 저 보험망이 실제로 리모델링, 증권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저 보험망이 제안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기존의 보장보다 절대 정말 보장 내용이 좋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험조는 낮춰서 200% 만족할 수 있도록 저 보험망이 꼼꼼히 무료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저 보험망과 함께하는 우리 20명 실제 10년 이상 된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꼭 받아보시고 100% 아니 200% 만족할 그날까지 고객 만족하고 절도하는 그 순간까지 저 보험망이 관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망의 한 주평은요 저 보험망에게 증권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안 하면 나중에 큰코 다치컬 큰코 보험료 색도 없이 많이 나가요